에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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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네 여기 어디에요? 독스코이비 에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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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네 네 네 여기 어디에요? 사진 한번 찍읍시다 열리나? 아니 열리네요 안 열리네 지난번에 봤던 죄송합니다 열려면 어떻게 해야돼요? 맞아요 가장 오래된 열차요? 네 어딨어요? 가장 오래된 열차 벌써 줄 섰네 벌써 줄 섰네 이건 뭐야? 이거는 이거는 에어컨 와이퍼 필터 정신 직진 직진 아 알았어 이게 직진이고 이게 속도야 속도를 위 올리는거 이거는 위 자 다음 직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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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알았어 이게 직진이고 이게 속도야 속도를 위 올리는거 이거는 직진 이거 아니니까 기사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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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? 빨리 기정마 들어가게 기사님 이거 뭐야? 응답 봐라, 이거 봐봐 여기서 찍었나봐 우리가 딱 맞춰서 온 거네 웃음 손질 있어? 울 것 같아 제발 안 울 것 같아 폭 폭 내 말에 맞았잖아 내 말에 누구야? 누구와오 누구와오 누군가오야? 오! 누구와오 보다 내 말에 맞았잖아 아잉 온다고 내 말이 맞았잖아 저쪽에서 오린지 한번 보자 우와 진짜 천천히 간다 진짜 천천히 간다 아 저거 기름을 싣고 다니는 열차다 기름이 들어있어 기름 어 또 저 봐봐 길어다 여보단 저건 뭐야 여보단 호남행 열차 호남행 1호선 됐다 가자 안녕 안녕 썜